이혼 후 어린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홀로 키우며 살아온 50대 여성 임 씨. 일하며 알게 된 남성과 살림을 합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. 직업도 반듯하고 성격도 얌전해서 평탄한 노후를 꿈꿨지만 현실은 달랐다고 하는데요. 남편은 매달 내놓는 생활비 외에는 돈 한 푼 쓰는 법이 없었고 삼시세끼, 상다리가 부러져라 한정식집 부럽지 않은 밥상을 매번 차리겠다고 합니다. 하도 지쳐서 이제 아침밥 정도는 혼자 차려 먹으라고 했더니 이제 못 살겠다며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다고 하는데요. 이대로라면 사실혼 관계도 끝나버리는 걸까요? 또 이 관계를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찐사반 가족분의 제보인데요. 정말 제보를 하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하셨다고 하는데 들어보죠. 50대 여성 임 모 씨입니다. 20대 때 이혼을 했고요. 당시 6살 난 아들을 20년 가까이 홀로 키워왔습니다. 13년 전에 이 아들이 타지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는데 그러는 동안 식당 일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우연히 손님으로 온 한 남성을 알게 됩니다. 이 남성은 당시에 임 씨보다 10살 연상이었고요. 당시 50대였습니다.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남성이 내가 아내랑 이혼 문제로 갈등 겪고 있다는 얘기를 털어놓습니다. 그 당시에 임 씨는 속으로 직업도 참 번듯하고 샌님처럼 얌전한 것 같은데 이런 사람도 이혼 고민을 하는구나. 참 안 됐다. 와이프가 좀 드생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 남성이 나 사실 이제 이혼했어요.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. 그러면서 농담처럼 툭 같이 살아달라고 하면 살아줄 건가라는 얘기를 꺼냅니다. 어쨌든 임 씨는 재혼이라서 걱정은 많이 되고 조심스러웠지만 남편이 직장도 안정적이고 사람도 착해 보이고 이제 늙음악히 서로 의지하면서 따뜻하게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살림을 합쳤습니다. 그런데 이 남편이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그 전처가 밥도 안 해줬고 가정 모임에도 가지도 않고 뭐 이래서 나 거의 빈털털이로 나왔다라고 하면서 근처에 원룸에서 사는 거예요. 너무 안쓰러워서 그냥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. 우리 집에 들어오니까 맨 처음에 생활비를 50만 원을 주더래요. 좀 너무 작다 싶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뭐 100만 원으로 올리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150만 원으로 올리기는 하는데 딱 그것만 주고 조금이라도 이번에 공과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. 그러면 딱 보면서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칼같이 얘기를 잘라버렸대요. 뭐 그래서 이렇게 쏘아보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합치기는 했습니다. 그러니까 사연자분, 여성분 집에 남자가 들어와서 살면서 150만 원 생활비 주면서 그것도 뭐 좀 처음부터 그랬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또 잔소리까지. 그러니까 게다가 거기서 그치질 않고요. 이 남편분이 생활비 그거를 줬다라는 이유로 집안일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놀라운 일은 지금부터입니다. 아까 전처가 밥을 잘 안 해줬다고 했잖아요. 글쎄 저는 이거 약간 의심스러운 게 이 남편분이 그야말로 세 끼 밥을 모두 집에서 드셔야 되는 요즘 그런 말 있죠. 오래됐죠? 삼식이라는 표현도 감히 그런 분이 아직도 계신가? 심지어 직장에 다닐 때는 도시락까지 쌓아서 다녔다라는 거고요.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저기 왜 저렇게 화면에 음식 삼진이 많이 나오냐면 몇 끼니 드실 때마다 반찬이 10가지가 넘어야 된다라고 하네요. 좀 경악을 겹치 못할 정도 수준인데 이게 요즘 얘기인가요? 그리고 이 반찬 가짓수를 세셨대요. 그래서 반찬 가짓수가 10개도 안 돼? 애기록에 눈치를 줬다는 거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심지어 사연자분이 코로나가 걸려서 격리 중일 때 그때도 밥 차려야지 이랬다고 하십니다. 양 변호사님 그 말씀 하시니까 리 로리님 죄송합니다. 이런 미친... 이거 말이죠. 거의 임금님 수라상 수준이에요. 제보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. 아예 집안에는 아무것도 손 안 대고 이 생활이 좋으니까 나는 바다운막을 걸리겠다 하고 거의 누워있다고 보면 되고 밥이고 뭐고 반찬도 진짜 한 14, 15가지씩 해서 바쳤고 바깥에 바람 쐬러도 같이 가고 어디 여행 한 번 가본 적도 없고 이거 밥솥 뚜껑도 열어본 적이 없어요. 단 한 번도 냉장고 문 한 번 열어본 적 없고 남들은 무슨 한정식 집이냐? 대충 먹고 서너 가지만 해도 먹지? 아유 박 변호사님 이것이... 네. 보면 예전에도 밥 한 차례 줘가지고 이혼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이 사람 먹는 거예요. 엄청 좀 집착... 먹는 거에 대해서 되게 뭐가 있었는 것 같아요. 밖에 나가서 먹자 해도 안 먹고 또 꼭 집에 와서만 받아 먹으려고 그러고 밖에서 뭔가 사들고 오기도 하잖아요. 과장이면. 이런 것도 한 번 없고. 그래서 또 어느 날 이 아들이 공무원 학교에서 다 같이 맛있는 거 좀 먹자 하니까 뭘 그걸 먹냐고 벌팔댔다. 집에서 먹는 건 상관없지만 밖에 나가서 먹는 거를 엄청 싫어했다고 합니다. 또 어느 날 토스트 두 개를 사온 날이 있는데 왜 사였나 싶어서 봤는데 싱크대에 두고 이제 들어갔다고 그래요. 그래서 임 씨가 이거 뭐냐고 하니까 내가 사온 거라고 했고 아들이 그거 보면서 살짝 나가니까 그것도 갖고 가도 두 개를 홀랑 다 먹었다고 합니다. 아니 아까 그랬잖아요. 이혼했다고 하면서 같이 살아달라고 하면 같이 살아줄 건가 이러면서 청혼을 했다는데 그런 소리 뭐 하려고 하셨어. 이럴 거면. 그런데 이런 일 겪고도 어쨌든 제보자로서도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고 또 어렵게 결심해서 재혼한 만큼 10살 많은 남편이지만 좀 달래보자. 내가 잘못이 없더라도 흠을 좀 덮어가며 살아보자 하는 마음이 크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10살 많은 남편을 거의 무슨 어린애 달래듯이요. 어른이 그러면 안 된다. 먹는 걸로 그렇게 네 거 내 거 하면 못 쓴다. 이렇게 타일러도 보고 또 소리도 쳐봤습니다. 그럴 때마다 이 남편은 어쩌라고.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냐. 하면서 화를 내서요. 대화라는 게 전혀 안 됐다고 합니다. 평상시에 남편은 그러면서도 말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. 이게 상상 초월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소심하고 좀 무뚝뚝한가 보다. 하긴 했는데 말을 안 걸면 정말 한마디도 안 한다는 겁니다. 심지어 임 씨 아들이랑도 어쨌든 같이 산 세월이 벌써 12년인데 그 12년 동안 임 씨 아들이랑 대화한 시간을 다 합쳐봐야 1, 2분 남짓일 거다.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였습니다.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반찬이나 국이나 이런 데다 소금을 팍팍 쳐가지고 교수님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여성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식무인가? 그렇죠.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. 내가 정말 밥 해주려고 이 남자랑 합쳤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런데다가 지금 이렇게만이 아니라 더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가족이 근처에 살면 명절이나 경조사 때는 만나게 되잖아요. 그런데 한 번을 그 가족들한테 소개를 시켜주거나 같이 만나자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런데 좀 같이 가야지 그럼 무시하고 혼자 가서 밥을 먹고 온대요. 심지어 본인 환갑 때도 같이 간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그 가족만 불러서 따로 밥을 먹고 왔대요. 또 임 씨의 형부가 돌아가셨을 때도 마치 남이 그냥 사고 난 것처럼 그렇게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냐 이런 식으로 댓글을 했고요. 정말 나이 들어서 서로 의지하고 기댈 수 있어서 정말 그런 상대가 돼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난 정말 밥만 하러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고 합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말이죠. 어떻게 12년을 참고 사셨나 싶을 정도의 지금 상황들이 쭉 들으셨는데 이렇게 말도 없고 어쩌다 말 입을 열면 어쩌라고 하는 이 남편 별별 극장에서 만나면 어땠을까 싶어서 저희가 또 오늘도 준비해봤습니다. 지긋지긋한 삼식이 남편의 박지은 변호사 한정식 집 빰빵치게 그냥 상을 내오는 이 아내 역할의 사연자 역할의 박상희 교수 레디 액션 여보 우리 늙음하게 이렇게 같이 살기로 한 거 좀 오손도손 재밌게 외식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? 에헤이 돈을 좀 더 달라는 기가? 아니 이 나이에 퇴직할 때까지 돈 벌어져가 생활비 갖다주는 사람 어디 있다고 이렇게 해달라는 게 맞노? 말이 많다. 아니 그럼 난 한 게 없다는 거야? 매일매일 삼시 세끼 된장국 미역국 소고기국 때때마다 국 끓였지 시금치 콩나물 도라지 카진 나물에 게다가 매실 깻잎 마늘 장아지까지 이게 보통일인 줄 알아? 밖에 나가서 내가 반찬을 팔아도 지금보단 돈을 많이 벌겠어. 아니 그럼 내가 그만 생활비 내면서 눈치빨까지 얻어가 뭐가 되겠나? 한강 넘어 내면 70이다 내가 내가 그러려고 너랑 같이 산다고 했겠나? 다 큰 네 아들하고 같이 사는 것도 얼마나 불편한데 내가 꾹 참고 있다. 아니 걔가 당신에 불편한 게 뭐가 있어? 오히려 우리 애가 당신 눈치를 봤지 이럴 거면 같이 안 살았어. 12년 참고 산 내가 용하다 용해 그리고 이제는 국이랑 밥이랑 반찬 알아서 좀 꺼내 먹고 데워서 차려 먹어 이렇게 몇 끼마다 어떻게 밥상을 앞에 갖다 줘야 먹냐? 아이고 그렇게 밥 차리기가 끼가 귀찮으면 우체 살았노? 그러면 이제 끝내자 나도 못 살겠다. 이제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. 밖에서 혼자 집 짓고 혼자 잘 살린다. 빠이빠이 가라이 가라이 아이고 내 참네 진짜 저렇게 빠이빠이 하고 나갔어요? 집을? 네 지난달에 집을 나갔습니다. 그리고 그 이유도요 보신 대로입니다. 삼시세끼 밥 차리는 것에 아내가 지쳐서 이제 아침 정도는 좀 혼자 챙겨 먹으면 어떻겠냐라는 말이 화근이 됐던 겁니다. 남편이 그럼 이제 못 살겠다라고 하고는 짐 챙겨서 나가버렸다는 거고요. 사실 아내는 좀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가끔씩 일정 있으면 아침밥을 못 차려주는 상황도 생기는데 이것도 이해를 전혀 못한다고 하고요. 그리고 그 밥 챙겨 먹으라는 것도 무슨 대단한 요리를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. 그 밥솥에 밥 있으니까 그거 푸고 냄비에 국 있으니까 데우고 냉장고에 반찬이 있으니까 꺼내 먹어라 이 정도인데 그조차도 하기 싫다는 거였습니다. 이렇게 집 나간 지 지금 한 달이 넘은 상황이고요. 들어올 생각 전혀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. 호강 날라리가 나셨어요. 진짜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사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. 아 열두척 반상 12년 동안 차렸는데 사실혼 입증을 어떡하냐 하셨습니다. 자 이거는 이혼 전문 변호사 우리 양재일 변호사님께 여쭐게요. 이미 이혼은 결심하신 것 같아요. 이혼 결심 하셨죠. 네 하셨어요. 그런데 이거를 입증해서 이제 12년 동안에 이거를 내가 받아내고 싶다 이러신 것 같아요. 사연을 들으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. 왜냐하면 지금 남편 쪽 가족들을 거의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. 사실혼이라고 하는 건 많이들 이제 아시겠지만 그냥 같이 사는 건 아니고요. 누가 바깥에서 보더라도 부부라고 인정을 만난 정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야 되고요. 가장 흔히 많은 거는 결혼식을 했느냐 아니면 이렇게 자녀가 어릴 경우에는 학교에 보호자로서 같이 다니기도 하거나 병원에 같이 다니기도 하느냐 이 경우에는 그럴 정도의 연세 연배들은 아니잖아요. 그럼 혹시 이제 남편분이 만약에 여러 가지 사회생활하면서 자기 서류 같은 거 아니면 회사에 다녔으면 우리 집이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기재해 놓은 문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? 연금을 봤는데 연금 통지서가 이쪽으로 온다든가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증거로 될 수가 있어요.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셔야 합니다. 연금 퇴직연금 무슨 연금 이거 반으로 나누자 이거 그렇죠. 사실은 사실혼관계를 해소한다고 표현을 합니다. 법적으로는 이혼하고 비슷한 건데요. 모든 것을 반반 나눌 12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제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게 단순 동거냐 사실혼관계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사실혼관계라고 보이는데 혹시나 입증을 못하고 증거가 부족하면 좀 곤란할 수 있으니까 증거를 수집해서 재산 분할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교수님도 한 말씀이요. 저는 들으면서 혼인신고 안 한 게 정말 다행이다. 도대체 이 남자랑 왜 살아야 됩니까? 반만 해주고 내 아이도 인정해 주지 않고 가족한테 소개도 안 한다는 건 아내 대접을 조금도 안 하는 거잖아요. 어떻게든지 재산 분할 좀 받아서 이제 자유롭게 행복하게 혼자 아들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끄까봐요. 끄깍끄깍끄깍 가정부가 필요했나 보네요. 수수님 왜 10년이나 데리고 있으셨어요? 안타까워라. 박혜영님 혹시나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비번 꼭 바꾸시고요. 이혼도 꼭 하십시오.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. 마지막 정말 좋은 말씀 비밀번호 꼭 바꾸세요. 고민중개사가 왔습니다. 와우 가족 여러분의 고민 제가 공짜로 중개해드립니다.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 모아 고민중개사 양원포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